한글자막 by 한효정 하기 전에 예물을 드린 분도 있네요 주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송은영 은경님 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세상이 요란하고 코로나가 덜껏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나 하나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떼 형편을 새피는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온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 시험 사업 자녀 가정 모든 일에 하나님이요 다 풀어놓아 다니게 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개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갈멜산 불리임하듯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마가다락방 성령으로 저들의 충원함을 받고 기도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이곳에서 주님 기도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형편을 공경을 돌이켜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정말 잘 웃었습니다 네 이제 시대적으로도 코로나가 팬데믹은 코로나가 자꾸 늘어난다는 말이고 유행한다는 말 엔데믹은 코로나가 끝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밖에서는 마스크 벗으라 하는 해제가 됐고 안에서도 마스크 벗는 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예 재난과 재앙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시작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근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감기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일상 살아가야 될 일이고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또 건강을 잘 면역성이 있고 하면 이가 갈 수 있는 거지 뭐뭐 큰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 확 지는데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5,000명만의 친구가 살아도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도 여러분께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코로나에서 해방받고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물 심판은 노아 때 홍수가 내려서 심판하고 또 물 내려서 너희를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끝날이 되면 불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했고 예언자들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도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불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때가 정말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도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다 보다 안 돼서 불과 유황을 한에서 내려서 그를 심판했고 지금도 그 유적지가 다 있고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인간이 교만과 우상 숭배와 이단과 악한 행실과 불이한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심판도 하시겠지만 불 심판은 인간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핵무기라든지 그리고 전쟁 무기가 우리를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경고를 알고 믿음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걸로 보지 마세요 남의 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핵을 쓰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쓰면 그러면 나토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안 쓸 수가 없겠죠 핵전쟁이 일어나면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른 싸움 애싸움이 되는 거예요 애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고 나니까 북한에도 김정은이 전쟁 광이기 때문에 안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하면 되겠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먹어도 괜찮은데 대한민국 그냥 한국 한번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단거리 쏘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 다섯 번 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열도를 넘어서서 괌에 가까운 지역까지 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랑 모이는 사람들이 NSC라고 국가안정포장 지금 모여가지고 야단이고 심지어는 한미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지키려게 하려고 레이건 핵 군함이 왔다가 돌아가는데 훈련 마치고 돌아가는데 미사일을 쏴버리니까 안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도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위급했으면 여러분이요 군함이 가다가 도로 돌아왔겠냐고요 위협을 느끼니까 우리는 전쟁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뭐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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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언제 일어나겠어 일어날 수가 있겠어 이런지 모르지만 6.25때도요 이승만 대통령도 몰랐어 거긴 사람도 몰랐어요 전쟁 났다고 그래도 뭐 어떻게 잠깐 뭐 그들이 국경사도 싸웠겠지 이런 정도지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우리 아들, 딸, 남편, 아내가 죽고 큰 환란을 당했습니까 그때 사실 미리 알았더라면 더 대비를 잘해가지고요 줄일 수도 있었는데 살인 그리고 모든 걸 그 줄이지를 못하고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러고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이 뭐 먹고 살고 자고 안전하다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리고 부르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33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돌볼 기업으로 삼으면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강남금식기도는 민족구국기도원입니다 얼마나 우리 김성경 국사님도 살아길 때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서도 참 이 강남금식기도원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교회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인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계실 줄로 믿어요 김동길 교수님도 94세인데 참 토요일마다 와서 강연하고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은 오랫동안 헌신 봉사하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소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참 그래도 94세까지 사는 사람은 많잖아요 여기 혹시 제가 손 한번 들어볼게요 94세 이생된 사람 여기 아니죠 그래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김목사님이 늘 나는 7학년 정인찬 목사님은 몇 학년 오늘 처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아니구나 다 나왔죠 혹시 설교나 메시지를 통해서 강남금식기도원에 오셔서 뭐 다른 데서는 또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강남금식기도원에서 내 설교를 들었거나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본 사람 아이고 많으시네 그래가지고 김성강 목사님 서명 꼭 그러잖아요 나는 7학년 정인찬 목사님은 8학년 김동길 교수님은 9학년 아시네 다 와서 들어봐서 아 근데 이제 두 분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먼저 가고 남은 거는 나 혼잔데 주여 이게 이제 8학년 가면 큰일 나겠더라고 물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뭐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시면 가는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오랫동안 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여기 백세 식당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백세까지 살라면 저희 가서 식사도 하시고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편 33편 12절 10편 33편 12절 오늘 오신 분들은 믿음에 뿌리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애쓰시는 분이시네 빨리 딱 찾는거 보니까 여기 딱 보면 알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다스리고 미국을 다스리는데 성경에 손에 손을 얹고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성경에 손을 얹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말씀이 있거든요 그 얹고 기도하는 성경 9절이 10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을 잘 경영하는 같이 그 백성을 기업으로 삼고 지켜주시면요 악한 사탄에게서 공산주의에서 북한에게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모든 주변 악한 관광대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 좀 올려주세요 10편 33편 12절을 이렇게 딱 내가 요렇게 하면 여러분도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요 요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려보겠습니다 읽고 다같이 손을 이렇게 얹고 아래 요렇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요엘 시대에 요엘 시대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먹어버리려고 애굽이 먹으려고 그러고 바벨론이 먹으려고 그러고 아수르가 먹으려고 그러고 메대와 바사가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나라 먹어버리려고 구멍 담았 컸는데 나무가 나무가 입이 피어서 이렇게 쑥 나오는데 아이고 밭종이가 와서 잎사귀를 막 갉아먹고 완전히 그냥 나무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다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나무 하나도 이 벌레 저벌레 이곤충 저곤충 독종들이 나와서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보니까 애굽이 먹으려고 그러고 아수르가 먹으려고 그러고 바벨론이 먹으려고 그러고 메데와 바사가 먹어버리려고 하는 비유예요 환상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소독약 같은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니까요 그 벌레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라를 지켜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말세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려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는 지금 일을 보고 너 연약한 거를 보고 절망하지 마라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나가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나라가 공산화되고 사회주의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하는데 여러분 주께서 조금 더 자자 먹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라면 사다가 집에다가 잔뜩 채 놨다 하더라고 라면 썩어버리고 못 먹습니다 라면 사다 날 돈으로 헝검하세요 라면 사다 놨다고 해서 그거 먹고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먹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흉흉하여서 오직 이 말씀대로 미국 대통령이 손을 얹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기억날 때마다 오늘 잘 웃어서 누가 애국자이며 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손에 얹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고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하나님이여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미군 철수 연방정부 그러고 나면 이 나라를 공산하려고 많은 빨갱이 간첩 그리고 좌파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 벌써 3천 명을 간첩을 내려보내서 우리나라에 조직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정치 발언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주의자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땅도 주가에서 경영하고 여러분 소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도 나중에는 고발자가 되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여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서로를 불신하여 살고 살 수 없는 나라 북한 같은 나라가 되어버리는데 좋습니까 김정은 대통령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 대통령을 세워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고 손을 이렇게 주면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못해도 잘 하도록 서로 밀어주고 그런 나라가 돼서 나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라 위에서 구국하고 기도하자 하는 거고 다시 한번 경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발구등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3알 운동이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부대 짚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금식교회에서는 더 앞장서서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영어로 말해서 미안한데 3알이 뭐냐면 알 A, B, C, D, R 있잖아요 R이 첫째가 그런 회복이 먼저 되니까 리카버리 할 때 R이 있습니다 리카버리가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리뉴얼 하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리뉴얼 원래 뉴 하면 새 거고 올드 하면 예 거잖아요 리뉴얼 그래서 R이고 새롭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바이블 부흥입니다 그래서 회복 새롭게 된 새로운 한국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전 한국교회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도 우리 강남금식교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저는 60년을 거의 목회를 하고 많은 기도원을 가서 설교를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30년 미국에 있다가 와서 지금 대학원 대학교에 중장으로 섬기고 있고 교회도 사역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남금식기도원 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는 자리는 없습니다 잘 오셨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상임 기도 회원들이 되어서 중보기도 작전기도 서원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곳에서 나는 할매를 만나고 여기서 나는 변화를 받고 여기서 근본 문제 해결됐다고 간정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 저기 여기서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구름때처럼 벌때처럼 개멸때처럼 하나님이 몰려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예배도 3시에 말씀을 증가하니까 오늘 오전만 아니라 오후예배까지 더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획기적인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아예 꼭 천국 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집안에 마음부득한 사랑이 없으면 오늘 하루는 내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주의 날로 정하고 하느님 만나는 날로 정하고 말씀으로 껴닫고 변화받는 날로 정하고 여러분 오후예배까지 한번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후예배까지 내가 한번 참석해 보겠다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안 되는 분은 미리 생각해놨나 아니면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역사, 역사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네, 다시 말하면 일한다는 뜻이에요 일한다가 역사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섯 가지 역사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말씀의 역사 세 번째가 기도의 역사 네 번째가 성령의 역사 마지막에 말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코로나 걸렸다가 거의 다 많이 났더군요 코로나 걸렸다가 나은 분 아이고 깨우셨네 그 사람은 많이 안 걸리고 괜찮아요 면역성이 생기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코로나가 왜 들어와서 겁날까? 바이러스인데 우리 몸을 참 목이 아프게 만들고 폐로 들어가면 더 위험을 받고 몸이 나른해지고 잘못 생명까지 잃게 됩니까? 왜? 이 놈이 들어와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때에도 그 놈은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힘이 나게 만들고 의욕을 가지게 만들고 밥맛이 나게 만들고 모든 일에 생기가 나도록 하는 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우리 몸을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까지 해야 됩니까? 하물며 병균 바이러스도 들어오면 몸을 그렇게 하는데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일 안 하겠냐고요 그게 역사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 놈을 물려치려면 우리도 한상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수인데 병원에 가야 되고 돈 써야 되고 코로나에 두려워하는데 낫는 방법은 없겠나 낫는 방법은 없겠나 연구를 하다가 자기가 바닷물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죽염 그걸 갖다가 가습기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김이 확 나오는데 그걸 쏘이면요 그냥 한 시간 안에 완전 완치돼 버린다니 아이고 그거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 나도 그건 아직은 해보지를 않을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유튜브 띄고 지금 유명하게 뜨고 있습니다 한상권 교수의 그런 물리적 자연적 치유방법 그게 바로 가습기에 소금물을 안개같이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으마시면 한 시간만 들으마시면 그냥 깨끗하게 놔버리고 그냥 제목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이 그분도 병퇴치하려고 연구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요 순간적으로 나와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나와버려요 여기 두물머리 두물머리 있는 쪽에 사는 손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막 성도들하고 자꾸 이렇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84세인데 코로나가 걸려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자기 남편도 걸리고 부인도 걸리고 그래서 남편이 변호사인데 이제 죽는가 보다 해가지고 부인이 이렇게 가서 나가가지고 자기 남편 누가 있는 곳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뭐하라고 오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쫓겨가가지고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가는가 해가지고 왜냐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낙골당기하고 넣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에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저는 이제 마지막 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나 믿고 구원은 받아서 확신은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내 병이가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을 주의 손에 얻다갑니다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나 하나님의 영호로는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오 만병의 치료자 우리 예수님이시여 전능한 여와라파 하나님이시여 치료하는 광선과 같으신 성령님이시여 만위원의 의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는 물러가고 면역성이 생긴 체질이 되어서 하느님여 하나님이 나고쳤다고 주여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기도를 받더니 밤에 자는데 갑자기 무슨 열이 오르는데 아이고 기도받고 났는데 더 열이 오르나 그랬대요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는 자고 일어났는데 이 땀이 나가지고 요를 가서 짜니까 걸레 물에 적셔가지고 짜는 거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떨어지고 싹쾌해지면서 샤아악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재봐야 되겠다고 그 사람 보고 의사가 회진하는데 들어왔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근데 좋아진 게 아니라 완치되었습니다 어제 무슨 약 먹었습니까 약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고쳤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지만 그런 말들 많이 하지만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약 먹고 잘 조리하세요 한 일주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는데 당신은 안 된다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보다 당신이 더 능력이 많고 위대하냐고 그래서 검열을 가서 다 받았는데 완치되어 버렸어요 양평역이 두물머리 여기 있는데 완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싱싱하게 그냥 다니면서 야 나는 이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살아계신다는 건 아는데 천둥한 하나님을 자기는 만났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네 체류극기 15장 26절 내려가면서 보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내용을 믿으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면요 그 제압되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제압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마귀 역사를 물리치려고 하면 그게 질병이든지 시험이든지 관란이 든지 역경이든지 여러 가지 물리치려고 하면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이겨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게 믿음인데요 무엇이 믿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진다는 것과 히브리 11장 6절에 그를 믿으면 상주신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내가 아픈데 건강하게 된다 우리 자식도 반드시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사업에도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바라면 내가 실상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천국도 바라고 내가 죽어도 천국과 천국 바랬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영상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에 들어갔으면 일합니다 산같은 문제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겨자신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오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이 말씀에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테살로니카 전서 1장 3절 테살로니카 전서 1장 3절 테살로니카 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제가 믿음의 그러면 역사와 거기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그냥 믿음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믿음과 의심 둘이 있는데 안에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배가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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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되지 않고 있으면요 흔들리다가 파손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배의 닷과 같다 그런 거죠 배가 이번에도 큰 태풍 오다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태풍이요 한국으로 못 들어오고 전부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때그런데 그건 농담인가 아니요 하여튼 하나님이 피하게 해 주었어요 그게 이번에도 여러분이 알지만은 홍수와 태풍 엄청나게 오고 미국에도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플로리다 주니 템판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당했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하나님이요 눈물 뿌렸기도 하고 강남구의 시점에서 간구하고 불을 지지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돌봐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살로니카 교회는 그 지역이 많은 그런 그 카바레가 있고 그리고 장사나 무역이나 이런 일을 하고는 영성이 없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성교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대살로니카로 갖고 하는 말씀이 디모덴스에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대살로니카 그리스겐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탈마디아로 갖고 의사 누가와 다시 돌아온 마가 요한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대살로니카로 갖고 대만 타락한 사람이 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마음이 우울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교회 찾아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께서 일이 망하고 안되고 하면요 대법은 술집으로 갑니다 가바레로 갑니다 노름하는 데로 갑니다 이락천금을 누릴 도둑절하로 갑니다 악한 방법을 쓰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그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 타락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져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역사를 일으킨 분이 있다 이런 거예요 믿음에 그러면 역사와 그렇게 해주세요 믿음에 믿음에 오늘 믿음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께 읽어드린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 많이 들어본 설교 아닙니까 구글하기 위하여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영어로는 보통 체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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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좀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왜 성전 문 앞에 앉아있어야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리고 사도들은 많이 줬어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내놓으니까 들어갈 때 꼭 주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돈 줄까 하고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오늘 또 돈 주어서는 가서 밥도 사 먹고 용돈도 쓰고 또 자기 편리하에서 돈을 쓰겠는데 그날 근본 문제를 해결이 안 돼 오늘 먹고 나면 또 내일 또 먹어야 되고 또 내일 또 구걸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딱 보는 순간에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왜 돈만 주고 구걸하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내가 물질만 주고 들어가느냐 이 사람을 완치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돈 주다가 예수 믿음 주었어요 이 사람도 쳐다보는데 벌써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서요 영향력이 옵니다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봐야요 세상 소리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벌써 느낌이 와요 믿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느낌이 와요 믿음 떨어진 사람이 가면요 세상 소리 이야기 하루 종일 동창들이라든지 이웃 사람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만나면요 안 합니다 근데 성령이 주만하고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딱 가면요 자기 어려운 사정 이야기하면서 나 기도 좀 해줘 이래요 왜 그 사람으로부터 기도능이 나올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벌써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속에 믿음이 생기고 이 쳐다보는 안전병에게도 믿음이 생겨서 둘이 성냥개비와 화약이 불이 부딪히면 탁! 불이 치는 것처럼 확 두 사람 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이 제자들이 또 혹시 안식일에 고치지는 않았나 왜 안식일 어기면은 예수님 죽일 명분을 잡으려고 그래서 병고치고 나서 꼭 물어요 니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하면 가서 야 몇 월 며칠날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더냐 일 안 해야 되는데 한자가 침상 들고 가면 일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시켰으니까 안식일에 일시켰으니까 안식일을 어긴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 사람도 그렇고 그 저기 중폭병자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니가 낳았냐 하니까 말하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 그를 낳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기는 게 뭡니까 자꾸 오래 믿으면요 의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기를 갖다가 여러분 썰어서 혹은 바나나라든지 음식을 갖다가 오래 두면요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씨를 갖다 놓으면요 썩으면 싹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신앙과 성령이 없으면요 자꾸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의심이 생기고 타락할 마음이 생기고 자살할 마음이 생기고 죽을 마음이 생기고 이런 벌레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속은 썩고 사회는 썩고 부패했다 해도 그 속에서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사서 순이 나게 하여 주시옵사서 그래서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 믿음이 생길지어다 능력이 생길지어다 은사가 생길지어다 사명이 생길지어다 힘이 생길지어다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신앙을 가져야 돼 신앙을 가져도 창조는 무에서 유예요 무에서 유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라 능력이 있으라 치유가 있으라 치유가 있는 거예요 여와라파는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구걸하고 다니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 저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와라파는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입으로 신하고 하나님의 영광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와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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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와라파 여와라파 아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 선까지 와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도 은사입니다 한 번 믿었기 때문에 난 믿음 없어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 전에 믿었지만 지금도 마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은사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믿음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쪼개는 믿음이 은사가 여러분이 그 중에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노고해야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느 날은 안 믿어지다가 믿어져요 성령님 구하고 강구하고 가면요 막 믿어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 고쳐줄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 믿어지고 믿어진 아이다 안에서야 믿어져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믿음이 안에서 일을 안 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두 마음 의심이 자꾸 생겨 회의가 자꾸 생겨요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도 없어지고 자꾸 저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요 나무에 과일이 열렸는데 싱싱한 과일 그냥 막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가지고 있는 과일은요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져요 바람 불면 고른 거 벌레 먹은 거 썩은 거 바람이 불잖아요 그냥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붙어있으려면요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믿음 안에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어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을 때 열매도 맺는 거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류완스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믿는다? 아니에요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믿음이 컸도다 칭찬받아야 돼요 딸이여 아들이여 내 믿음이 컸도다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내 모든 일도 그분이 해결할 거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다 기원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하라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골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많이 믿음 많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많이 믿음 많이 능력이라 하시네 내가 믿음 많이 그러면 여러분께서 능력이라 하시네 그렇게 해주세요 믿음 많이 믿음 많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 이렇게 화답이 잘 되고 오늘은 아주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겠네 예 그냥 화답을 잘 안 해요 예 뭐 기도원이 오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자다 가는 사람도 있어 막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예 그러나 막 이 주의 종과 우리 성령님과 아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막 부르짖고 그러면요 교감이 있고 서로 화답이 있고 그러면요 귀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능력이라 하시네 입으로 능력 내가 오늘 받는다 그런 믿음으로 해주세요 믿음 많이 믿음 많이 믿음 많이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의심 타락 변질 그리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도를 믿는 믿음이 안에서 일하는 그렇게 해달라고 대산론과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강남 금식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 대산론과 전서 2장 13절 1장 읽었으니까 넘기면 됩니다 대산론과 전서 2장 1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예 크게 좀 해주세요 이왕에 왔는데 1등 여차 타고 갑시다 하나님께 크게 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라 성경은 검은 건 걸시고 흰 건 종이고 그냥 성경에 들고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땅을 밟고 다니는데 땅 속에 금이 뭐 수천 톤이 있다고 한들 무슨 쓸데가 있겠어요 내 손가락에 있는 금가락지 하나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 안에 딱 그대로 믿어지면 하나님이 이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내가 되고 꿈과 비전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서에 들어갔는데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바로에 포도주 맡은 황관장과 떡 맡은 황관장이 아마 직무유기를 했는지 하여튼 일을 잘못하다가 그냥 감옥서에 쳐넣어버리라고 해서 감옥서에 둘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요셉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떡 굽는 황관장 떡 굽는 황관장이 왕에게 떡을 구워서 대접하는 거죠 그것도 높은 직책이죠 왜냐하면 독약을 넣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왕을 죽이니까 어지간히 가깝지 않고 신임이 안 가는 사람은요 그저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기미상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이 먹기 전에 반드시 먹어보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생명 내된 사람이요 왕 죽이려고 음식 먹는데 먼저 먹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떡 맡은 포도주 맡은 황관장은 굉장히 칙근이에요 칙근 중에 칙근이에요 윤회칸식으로 핵관이가 그런데 이제 꿈을 꿨는데 아니 떡 세광유리가 쑥 내려오더니 이 까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떡을 콕콕콕 조사 먹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꿈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요셉 보고 야 내가 어쩌게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한 꿈 꿨다 그런데 떡 세광유리가 내려오는데 까마귀가 주워 먹었다니까 떡 세광유리는 3일이야 3일 후에 당신은 처형을 받아서 새가 당신 머리 고기를 다 쪼아 먹어버렸는데 그대로 됐어요 오 요셉이 말한대로 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맡은 황관장은 야 나는 또 꿈을 이상하게 꿨다니까 어떤 꿈을 꿨냐 하니까 아니 포도나무 줄기가 세 개가 쫙 나오는데 아 그 새 줄기에서 나온 포도주를 해가지고 왕을 대접을 했다고 그런 꿈을 내가 꿨다고 하니까 당신은 3일이야 그것도 전직이 회복되고 당신은 영화롭게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꿈도 환상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잡념 내 것 가지고 하게 되면요 결국 마이웨이가 돼서 마지막에 멸망을 받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하면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내 생각보다도 말씀을 위에 두고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까 하는 것을 참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흔들리지를 않더라고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셔 하나님이 나는 돕는 자자에 계심으로 나를 도와주셔 그리고 이 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에 나를 다시 살려주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더라니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얽매이지 않지만은 말씀에는 얽매이는 것이에요 왜? 약속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쉴 이유도 없고 내가 낳은 자식한테 왜 져요? 그런데도요 약속 한번 하면요 부모가 꼼짝 못합니다 엄마 내일 나 10만원만 줘 그럼 무슨 10만원이나 주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나 책 사고 그러려고 그래 가만 보니까 요 놈이 가다가 까먹고 가서 다른 짓 할 것 같은데도 한번 얽매이면요 엄마 준다고 그랬잖아 할 수 없이 주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에베네셀 내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널 이기게 해주겠다 다 도와주는 거예요 와 제가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기도문을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저 수리남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가서 첫날 전하는데 그 선교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족장되는 사람하고 거기 몇 명이 나왔어 앉아있어 통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준다고 막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막 설교를 불같이 설교를 해줬어 근데 주일날인데 그 족장되는 사람이 그 부족에 족장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못 나온대 왜냐니까 꼭 돼지가 꼭 돼지가 그 멧돼지를 잡아야 마을 주민들이 다 먹어요 그 시간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 되면 그 산을 지나서 간대요 습관적으로 잡아먹어도 또 오고 잡아먹어도 또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면 내가 우리 부족이 다 굶어죽고 나도 고기를 못 먹으니까 주일날 못 나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당신 먹고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아우 그때만 지나가는데요 멧돼지가 그때만 지나가는데요 야 그런 멧돼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뭐 그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일령관리 안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세상까지 함께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먼저 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예배 먼저 예배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막 그렇게 말을 해 주세요 말씀으로 그랬더니 통역을 해 주었더니 김간민가 하다가 안 나오겠나 하고 하는데 10시 50분 되니까 족장하고 그 몇 사람이 왔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막 예수님이 높이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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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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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막 하나님이 높이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와주시옵사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그러나 성령을 받았어 근데 다 예배 드리고 놨더니 이 이 족장 되는 사람이 수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씀 다 주었는데 멧돼지 지나갔을 거예요 이러는 왜냐면 그 생각이 딱 머릿속에 잡혀가지고 그 시간에 확 지나간대요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당신 말씀을 믿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걸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알겠다는 거예요 통역을 하니까 알겠는 알겠는데 근데 할렐루도 좋고 여우아 이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멧돼지가 먹어야 되니까 멧돼지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는 그걸 고기를 먹어야 된대 자기 족장들은 부원들은 그래서 했는데 야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갔어 그는 아침이 돼서 낮인데 오후가 됐어 하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 아버지여 어제 지나가던 멧돼지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지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은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다 준다고 믿고 예배를 드렸는데 주여 돼지도 시행착오를 일으키게 해주셔서 오늘이 주일인 줄 알고 월요일날 낮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11시에 이야 정말로 돼지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시행착오가 있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한시 반이 됐는데 거기 있는 그 족장 그 말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쫓아왔어요 교회로 아 그러더니 어제 배운 할렐루야 이러는 거요 그 배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은 없고 육심만 본능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 거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니 세상에요 멧돼지가 지나가도 한 15마리 이렇게 지나간대 30마리가 지나갔대 그 전보다 더 많이 잡았대 실컷 먹고 남고 다음에 일주일 동안 먹을 거고 다 잡아놨대요 와 제가 그거 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먼저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꼭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게 질병이든 자식이든 사업이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끝에 가서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천천히 이루어주는 데 반하여 하나님은 조급하고 인간이 불신앙을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천천히 이루어주는 데 반하여 인간이 조급하다가 하나님의 불신앙을 낳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분이고 은약과 성취 약속과 이행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지 여러분도 일생 사는 동안에 항상 10편 16편에 있은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마리아 보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하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참 대답을 잘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내가 말하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가슴에 손을 대고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건강하게 해주리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라 전등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내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시험을 이기게 해주리라 모든 말씀을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대로 내게 할 때 여러분 여기다 딱 내게 이루어지리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는데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며 다니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70년 만에 70년 만에 해방만 안 믿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왜 430년 동안 애국에 있었는데 70년은 커녕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포로로 고생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제림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와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구하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가 열릴 것이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오 하나님이여 귀에 들려 드렸사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구하여 싸오니 나타나 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우서 육장을 보다가 깨달음이 오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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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의 귀에 들려 드리겠사오니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하겠사오니 나타나 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께 하리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만물에는 귀가 다 있습니다 자 사람 귀 좀 당겨주세요 귀 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을 귀 있을지어다 해주세요 들을 귀 짐성은 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바람과 파도 물에도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참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설교 듣다가 생겨서 그런지 정말 오후 예배까지 나오겠네 바람도 파도도 인간 말은 안 들어 하나님은 바람에게도 바람물에게도 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하는데 어찌하여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아니 귀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했다고 잠잠해지기 능력으로 하는 거지 무슨 능력이 능력이 있지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아이고 바람은 지 맘대로 부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파도는 바람이 일어나니까 이리 철렁 저리 철렁 하는 거구나 했는데 아니 보니까 바람과 파도도요 귀가 있더라고요 우리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바람아 파도요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니까 순종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귀신 사탄 마귀는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들을 귀가 있다니까 우리 말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 하다니까 귀가 있으니까 들리니까 도망가는 거지 들은 것도 없는데 그대로 앉아있지 벙어리가 말한다고 듣습니까 아니죠 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문으로 말씀을 가지고 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질병 시험 환란 역경은 예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귀가 있어서 듣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귀가 있어서 듣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예 야 어떤 때는 인터넷하고 레비로 이렇게 갈 때 보면요 여러분 지나가면 여기는 속도 제한기간입니다 네 서행하세요 서행하세요 뭐 말하면 다 들어 와 우리 목사님하고 강원도에 있는 모 수련원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냥 그 아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 아들이 이제 문막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면 저쪽에서 문막이라는 곳을 지나면 둔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나가는데 말하는 거예요 아빠 문이 막혔는데 왜 둔내야 돼? 문막 다음에 둔내요 문막 이건 제가 요법으로 잠깐 쓰는 거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백 백 백 백 백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백키로로 달려라 이거예요 속도 제한경이니까 그래서 바빠서 빨리 가야 돼 하니까 야 그 내비해서 다 듣고 있더라고 백이라니까 백이라니까 아 이거 우리가 지금 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도 이 다 알고 있더라고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어 서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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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존입니다 서행하세요 100 100 100키로 달리는 존입니다 뭐 하는지 뭐 말하는지 지금 우리가 말한 거예요 전부다 하나님 녹음기에는 다 녹음되고 있어요 뭐 하는지 다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에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고 계신 걸 하나님 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다 듣고 계셔 네가 기도할 때라니까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때라니까 너를 도와서 너를 변화시킬 때라니까 엄청나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세상까지 함께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믿죠 꼭 그대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가지는 그냥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있습니다 야고보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3년 6개월 동안 비 오기를 기도하며 비가 왔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비 오지 않았으니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와 변화되지 안을 사람이 말씀 듣고 변화를 받고 귀부인이 회귀하고 돌아와서 누디아 같은 사람들 막 물질을 갖다가 바치고 교회 교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거기 가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주의 일할 때 내 힘으로 안 하고 내 타고난 탤런트로 안 하고 성령의 역사로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엄청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강남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와서 식사하러 여기도 걸어 들어가는데 와가지고 팍 지나가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앉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상담하기 원하는데 잠깐 상담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 열심히 강남금식기도원 다니는 분이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제가 화가인데요 화가 그런데 그림 그려가지고 좀 함께 영광도 돌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건물도 매덕주고 얻고 그 갤러리까지 해서 학원도 미술학원을 만들고 그리고 썼는데 도대체 한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알려지지도 않고 임대료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고 그리고 완전히 그림 그냥 버리게 됐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일로 꼭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속은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등록금까지 못 내고 관리비 못 내서 전기불 다 꺼버린다 그러고 임대료를 못 내서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집도 절도 없다는 식으로 자기는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대요 내가 당신 오늘 기도 응답받을 날이야 보니까 기도의 역사 엘리아처럼 머리를 안에 넣고 의인의 간구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룰 거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아 의인으로 기도해라 예수님 기도하는 것까지 기도해라 엘리아 같이 기도해라 막 그렇게 잠깐 상담을 해줬어요 오후 예배가 됐는데 정말 그 아사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그 사람 어디 앉았나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보니까 막 말씀 드는데 막 부들부들 부들부들 바람이 불면요 저기 우리가 벗어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신접한 연인처럼 막 하고 기도하는데 막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결국 이제 신접이 끝나고 나서 이게 나가려고 하는데 말이야 응답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반드시 말씀대로 기도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기도의 역사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진대 그 다음 또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마다 그때는 매번 설교를 했어요 금요일마다 상임 강사입니다 수년을 몇 년도든 설교를 하고 말씀 아 근데 나왔어요 그래서 쫘쫘 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야 그 기도 끝나고 갔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 친구가 찾아왔더래 동창형이 야 너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너 그전에도 미술 잘 그리더니 미술 그렸는데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이거 왜 여기 있어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 팔리지도 않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내가 그 인사동에 인사동에 보면 고물들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 내 아는 분이 그 장작 그거를 하는데 그라내도 좋은 물품 있으면 좀 해달라고 하던데 내가 소개 좀 해줄게 그래가지고 소개를 했어 그렇게 사람 만났어 그래서 와서 그림을 보더니 야 잘 그렸네 내가 다 팔아준다 아니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떤 값진 걸로서 그것도 다 팔고 그리고 나서 임대료도 다 내고 아니 건물도 사버렸어 엄청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남금식교회원에서 십자가교회 세운다고 해서 거기서 흥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자기는 무명으로 낸대요 그냥 흥금할 때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넣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기도하면요 자기가 아무리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머리 써봐야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산같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역사 하나님이 일해주는 게 기도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해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식도 아무리 변화가 안 되고 내 자신도 가족 문제도 해결이 안 돼도 공경을 돌이켜 복되게 하실 리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탄 마귀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험긍할 때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영 아멘